공병호 TV의 공병호 국산화겠다 그런 계획들이 요란하게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관련 분야에 정통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유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성장 단계에서 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서 꾸준하게 국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주로 부품이죠 국산화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소재는 무언가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에 비해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일본과의 갈등 문제를 풀어서 수급 상황을 안전시키면서 동시에 중장기 과제로서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 소재 산업의 국산화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늘 그렇듯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마치 가뭄에 콩을 볶아 먹듯이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뜨거운 감정과 열기가 실질적으로 일본발 소재 수출 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해 가지고 필요보다 훨씬 더 일본과의 갈등을 연장시켜서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연구개발이란 것이 예상한대로 계획한대로 그렇게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바이오 산업에서 큰 야단을 품고 있는 그런 관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악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 상황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던 차에 젊은 날 현장을 띄었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로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소재 국산화에 대한 원로의 정언입니다 한때 삼성전자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전문기업인인 윤종용 부회장의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8월 15일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일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인터뷰에는 소재 국산화에 대한 현장인의 경험담과 당부와 우려가 함께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높은 장벽이 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다 참 정확한 그런 지적입니다 기계에서 빵을 굽듯이 척척 소재 국산화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뜨려야 됩니다 정치 이벤트로 소재 국산화를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선거 이벤트로 소재 국산화를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민족 감정을 고향하기 위해서 소재 국산화를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수십 년의 전문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정말 기울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윤종용 부회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 기업의 대처에 대해서 국산화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연구개발이나 투자 때 체제 혜택 등을 해주기만 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선다 수익성이 있으면 나선다는 거죠 개발하고 나서도 시장성이 없는데 어떻게 뛰어들겠냐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개진한 겁니다 또 윤 부회장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제분업시스템 아예스는 모든 소재 부품을 국산화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핵심 소재의 국산화는 추진하되 일본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치 소재 국산화가 금시라도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저는 참으로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라는 구호에 맞춰가지고 현실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또 다른 정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내 대표적인 경제진 한국경제신문은 CEO 61몸명을 상대로 긴급설문조사를 불렸습니다 삼성행대자동차 외에도 30대 그룹 계열과 중소중견기업의 CEO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지금 현장에서 겪는 솔직한 고민과 우려를 잘 담아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깊게 새겨야 됩니다 10대 그룹의 계열사인 A사의 부회장이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1년 안에 핵심 소재부품 장비 20개 품목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그야말로 책상머리 대책에 불과하다 당장 석 달이 문제다 이야기 중견기업 B사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부품의 전면적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국제분업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그런데 많이 쏟을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1년 안에 20개 핵심 부품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8월 5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에서 발표된 겁니다 상당수 기업인 80.6%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가능하다고 답하는 기업인은 1.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치쇼, 정치 이벤트, 선거용 소재를 절대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정치가 도움의 손길을 조속히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도움의 손길은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외교적으로 한일 갈등 문제를 풀어줘야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파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재 국산화와 민족 감정 등이 어우러지면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악영향을 과소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현장에 생생한 소리를 듣도록 정책가나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 해법은 수출 규제의 파급 효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소재 국산화는 중장기 과제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죠 상업성 있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과 전혀 별개로 한국 정부가 일본발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자기 몫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몫이죠 절대로 일본발 수출 규제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잡거나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